여몽의 자는 자명이고 연암군 부파년 사람이다. 어릴 때 남쪽으로 강을 건너 매부 등당에게 의지했다. 등당은 손책의 장수가 되어 수차례 산적을 토벌했다. 여몽의 나이가 16일 때 몰래 등당을 따라가 적을 공격하자. 등당이 돌아보고 크게 놀래서 꼬지졌지만 금지시킬 수 없었다. 돌아가 여몽의 어머니에게 이를 알려주니 어머니가 성내며 벌주고자 하자 여몽이 말했다. 가난하고 천한 것에는 머물 수 없고 잘못을 벗겨내 공을 세우면 부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또 호랑이 불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겠습니까? 어머니가 애달파 여겨 용서해 주었다. 이때 등당의 관리가 여몽의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 그를 경시하여 말했다.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기를 호랑이에게 먹여주려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날 여몽과 만났는데 또 욕 보였다. 여몽이 크게 화내며 대 칼을 빼 관리를 죽이고 달아나 고을 사람 정장의 집으로 도망쳤다. 교위 원웅에게 자수했는데 틈을 타서 그를 위해 말해주자. 손책이 여몽을 불러보고 기이하게 여겨 데려다 좌우에 두었다. 여러 해가 지나 등당이 죽어 장수가 여몽을 창거의 등당을 대신 캐해 별부삼하로 배수했다. 손권이 일을 맡게 되자 여러 작은 장수들의 병사가 적거나 쓰임이 별로 없는 자들을 해야려 한 듯 병합시키고자 했다. 여몽이 몰래 외상으로 돈을 빌려 병사들을 위해 진홍색옷과 각반을 구해주고 검열하는 날이 되어 사열함이 빛나고 병사들은 훈련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손권이 일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병사를 늘려주었다. 단양을 토벌하는데 따라가 가는 곳마다 공을 세우고 평북도위에 배수되고 광덕현장을 맡게 되었다. 황조를 정벌하는데 따라갔는데 황조가 도둑 진취에게 역으로 수군을 이끌고 출전하게 했다. 여몽이 산봉을 맡고 있었는데 친히 진취의 묵을 효수하자 장수와 병사들이 승세를 타고 그 성을 진공에 들어갔다. 황조는 진취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는데 병사들이 추격해 사로잡았다. 손권이 말했다. 이번 일의 승리는 진취가 먼저 잡힌 것 때문이다. 여몽을 횡야 중랑장으로 삼고 일천만 전을 내려주었다. 이에 또 주유와 노속 정보 등과 서쪽으로 오림해서 조공을 격파하고 남군에서 조인을 포위했다. 익주의 장군 습숙이 군대를 들어 내통하자 주유가 표를 올려 습숙의 병사를 여몽에게 더해주라고 했는데 여몽은 습숙이 담력이 있었을 만하다고 크게 칭찬하고 또 귀화를 원해 멀리서 내통해왔는데 의리상 마땅히 늘려주었으면 늘려줬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손권이 그 말을 칭찬하며 습숙의 병사를 돌려주었다. 주유가 감령을 시켜 이른을 앞서 점거하게 하자 조인은 군사를 나눠 감령을 공격했는데 감령은 공공하고 위급해져 사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여러 장수들이 병사가 적어 좋게 나눌 수 없다고 하자 여몽이 주유와 정보에게 말했다. 능공적을 남기고 저와 장군들이 가면 위급한 고의를 푸는 것은 세력상 또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제가 보장컨대 능통은 능이 11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유에게 병사 300명을 나눠 파견해 뗄나무로 험한 길을 끊어버리면 적이 패주할 때 적의 군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주유가 이 말을 따랐다. 군대가 이릉에 도착하자 그날 교전이 벌어졌는데 죽인 자가 절반이 넘어 적이 밤에 도망쳤다. 가다가 뗄나무에 막힌 길을 만나자 기병들은 모두 말을 버리고 걸어서 달아났다. 병사들이 추격해 말 300피를 얻어 배에 싣고 돌아왔다. 이에 장수와 병사의 형세가 절로 배가 되었고 이에 강을 건너 둔형을 세우고 적과 서로 공격했다. 조인이 패주해 마침내 남군을 점거하고 형주를 위무어 평정하고 돌아왔다. 편장군에 배수되었고 치명령을 맡았다. 노숙이 주유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마침 육구로 가다 여몽의 둔형 아래를 지나게 되었다. 노숙이 항상 여몽을 경시하는 뜻이 있었는데 어떤 자가 노숙에게 말했다. 여장군의 공명이 날로 빛나 예전처럼 대할 수 있으니 그대께서는 마땅히 들러보십시오. 이에 여몽에게 향했다. 술이 취하자 여몽이 노숙에 물었다. 군께서는 중임을 맡아 관우와 이웃하게 되었는데 장차 어떤 계략으로 예상밖의 상황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노숙이 머뭇거리며 답했다. 때에 따라 시에 적절하게 할 것이오. 여몽이 말했다. 지금 동서가 비록이 한 집안이 되었으나 관우는 실로 공과 밤 같은 장수인데 어찌 계획을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노숙을 위해 다섯 가지 계책을 짜주었다. 노숙이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가 그 등을 치며 말했다. 여자며 경의 재력이 미치는 바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내가 미처 몰랐구려. 마침내 여몽의 어머니에게 절하고 우호를 맺고 헤어졌다. 강표전에 이르기 예전에 손권이 여몽과 장음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이제 큰 임무를 맡아 새 인지로 떠나니 이제는 마땅히 공부를 많이 해서 견식을 넓혀야 한다. 이에 여몽이 대답했다. 군대에 있으면 항상 무위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 몸가짐을 단정히 해서 독서를 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손권이 말했다. 짐이 여러분들 보고 경전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라고 이러는 것이겠는가? 다만 경전을 읽어서 옛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으면 해서 이러는 것이요. 경은 일이 많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짐과 비교해서 바쁘긴 하겠소. 짐은 어렸을 때 시경, 석영, 예기, 춘추저시전, 국어 등 이것저것 다 읽어 읽지 못한 것은 주역 정도이다. 이를 떠맡은 이후에도 삼사 여러 병서를 정독해 스스로 돈은 많이 안다고 자부한다. 그대 두 사람은 의지어 성품이 밝기에 배우기만 하면 꼭 이룰 수 있을 것인데 어째서 하지 않으려 하는가? 우선 먼저 손자, 육도, 춘추저시전, 국어 및 삼사를 읽으시게. 공자는 하루 종일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생각해도 다 무익한데 오로지 배우는 것은 달랐다. 고하셨다. 한나라의 광무제도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도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조명덕도 늙도록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데. 그대들은 왜 자기 개발에 힘쓰지 않는다는 말이요? 여몽은 열심히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뜻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여몽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는 여몽을 학문적으로 이길 자가 없게 되었다. 나중에 노숙이 주유의 후임으로 임명되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때 여몽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몽은 떳떳하게 말을 받고 굽혔다. 노숙이 여몽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큰 동생이 단지 전략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학식은 넓고 밝고 더 이상 오나라의 멍청한 여몽이 아니구나. 여몽이 말했다. 학자는 헤어져 3일이 지나면 눈을 비빈 후에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나저나 대형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그 양훈은 어떤 방법으로 되실 생각이십니까? 형님은 지금 봉근의 후임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힘은 임무를 맡으셨는데 그것도 게다가 관우와 인접한 곳으로 말입니다. 관우는 워낙 출중하기도 학원이와 학문을 좋아해 춘추자 시전을 읽어 거의 전부를 입으로 줄줄 외운다는데 그런데 그는 강직하고 웅대한 기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한편으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관우와 마주보게 되었으니 간단하건 복잡하든 뭔가를 준비해서 그를 맞설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몽은 은밀하게 노숙을 위해서 세계의 책략을 말했고 노숙은 공손하게 그것을 경청해 비밀로 삼아 발설하지 않았다. 송권은 항상 탄식하며 말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향상해 가는 것이지만 여몽, 장음 정도로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부귀와 명성을 손에 넣고 있으면서도 더욱더 자제하면서 학문을 좋아해 예측대를 즐기고 재화를 경시하고 도의를 존경하니 이는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이 되었으며 모두 국사가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때 여몽과 성당, 송정, 서고의 두년과 사례대로 가까운 데 있었는데 세 장수가 죽고 그들의 자제는 유약하자 송권이 그 병사를 모두 여몽에게 병합시켰다. 여몽이 굳이 사양하며 개를 바쳐서 서고 등이 모두 나라시를 부지런히 애썼는데 자제들이 어리다고 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를 3번 올리자 송권이 곧 들어주었다. 여몽이 이에 또 그들을 위해 스승을 선택해 그들을 보필하고 인도하게 했는데 이처럼 조심했다. 위가 여강의 사기일 기춘의 전농에 임명해 환현의 주둔에 향해서 밭을 갈며 수차례를 변경을 노력질했다. 여몽이 사람을 시켜 그에게 회의했지만 따르지 않자 곧 틈을 타 습격했다. 사기가 마침내 위축되어 퇴각하자 그 부하 손자재 송우 등은 노약자를 업고 여몽에게 가하 항복했다. 후에 송권을 따라 유수에서 조공에게 항거할 때 수차례 뛰어난 계책을 내었고 또 송권에게 강물 입구를 끼고 둑을 세우라고 권하자 그 방비함이 매우 정밀했는데 오록에 이르기 송권이 보루를 만들려고 하자 부장들이 모두 말했다. 해안 위로 올라가 적을 공격하고 나서 물을 건너 배로 들어오면 되는데 보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몽이 말했다. 같은 병기에도 날카로운 것과 둔탁한 것이 있으며 싸움에 있어서도 백번 이기지는 못합니다. 만일 만에 하나 적의 보병과 기병이 육박하여 와서 물가까지 퇴각할 틈이 없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송권이 말했다. 맞는 말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다. 조공이 그 아래를 공략하지 못해 물러갔다. 조공이 주광을 파견해 여광태수로 삼고 환현에 주둔하면서 농지를 크게 개간하고 또 첩자을 시켜 파양의 도정무리를 회유해 안에서 호응하게 했다. 여몽이 말했다. 환현의 전토는 아주 비옥해서 만약 익은 것을 한번 수확하면 저들의 군대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같이 여러 해가 되면 조조가 모습을 드러나게 될 터이니 마땅히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갖추어 이야기했다. 이에 송권이 환현을 치니 정벌하고자 여러 장수들을 불러보고는 개책을 물었다. 오서에 이르길 여러 장수가 모두 토산을 만들고 공성병기를 보태길 권하자 여몽이 급히 나서 말했다. 공성병기와 토산을 정비하면 핏이 달이 지나야 완성될 것인데 성의 방비는 이미 오래되고 밖에 구원이 핏이 이를 것이라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빗물을 이용해 들어가도 만약 지체된 날이 지나면 물이 핏이 말라서 돌아오는 길은 괴롭고 고생스러울 것이라 저 여몽은 3과 2가 두렵습니다. 지금 이 성을 보니 매우 견고할 수가 없어서 3군의 날카로운 기세로 사면에서 함께 공격하면 때를 늦추지 않고 점령할 수 있을 것이고 물을 이용해 돌아올 수 있으니 이것이 전부 승리할 방법입니다. 송권이 이를 따랐다. 여몽이 이에 감령을 천거해 승성독으로 삼아 공격하며 전망에 서는 것을 독려하게 하고 여몽은 정의 병사로 그 뒤를 이었다. 새벽에 침입하여 진공하는데 여몽이 손수북 채워 북을 쥐었으며 사졸들이 뛰어오르니 밥 먹을 때쯤 적을 격파했다. 얼마 후 장려가 협석에 이르렀으나 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내 퇴각했다. 송권이 그 공을 기뻐하며 곧 여강 퇴수로 배수하고 획득한 인말을 모두 나눠주고 또 심양에 둔전하는 사람 600명과 간속 300명을 하사했다. 여몽이 심양으로 돌아왔는데 예기치 않던 여릉의 도적대가 일어나 여러 장수들이 터벌하고 공격했으나 능히 사로잡지 못하자 송권이 말했다. 맹금유 수백 마리가 물수리 한 마리만 못하거나 다시 여몽에게 터벌하라 영을 내렸다. 여몽이 돌아와 그 우두머리를 주사라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해 다시 편민이 되게 했다. 맹금유 수백 마리